아직 못 받았다 2절 2절 잘가라 하하하하하하 이 fox … ​ … 근데 별로 안 좋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이거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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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 땡큐!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이번 판은 샤코 할게요. 잭스니까. 잭스면 그래도 탑샤코 할만하거든. 잭스 내가 좀 많이 상대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. 이젠. 오 좋습니다. 근데 AP 샤코 자체가 킬을 많이 못해서 많이 해도 한 5킬? 5킬에서 6킬? 진짜 많이 못해 킬을. 뭐라고? 킬당 만원? 와 잠깐만. 나는 그게 띵띵된게 아니고 킬을 어차피 많이 안하니까 걱정마라. 약간 이걸 말하고 싶었던건데. 오해가 좀 있었나보네요. ㅋㅋㅋㅋ 영용건윤 여름이라 다행이다.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뚜두두두두두두 엑스야 왜그러니%. 어? 앟 structures 어? 야야 왜 와? 아니 바텀 벌써 퍼블랐어? 아니 무슨 저거 지우는데 E를 쓰냐? 저 자식이 자꾸 아예 박스를 지우는데? 이건 지금 가야겠다 이걸 만약 들어와도 나쁘진 않거든 아 맞죠 이거는? 이러면 개꿀이에요 저는 쿨이랑 점화 교환한 거라서 근데 얘가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? W를 찍겠습니다 약간 저렇게 근데 게임하면 좀 재밌어 저런 잭스랑 하면 겁나 사리는 새끼들보다는 어... 어 너무 게임이 터지는데? 진짜 말도 안되게 터지는데? 아 얘 만화를 다 썼네 어? 노플 아 얘 만화 없거든요? 갓 좋아 아 리신 너무 잘 왔다 이거 이번 건 진짜 크긴 하다 어 근데 헤르메스를 갔어? 어려운 놈 이번에 솔킬 한번 따보자 잘해가지고 마나가 겁나 많아가지고 E를 막 써도 됩니다 어차피 쟤는 체력 피읍 안되거든? 잘가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이것 이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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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설계였다 이제는 약간 좀 의식을 할거란 말이야 들어올 들어올 때 막 들어오지 않고 막 들어오네? 하하하하 미친놈인가 진짜 아니 그냥 막 들어와? 아니 뭐냐? 아 아이씨 어 노라이네? 뭐야 쟁뚱? 좋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나쁘지 않네 벨코드 뭐 어차피 죽는 애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05 1 죽는 애가 죽으면 그래도 괜찮아 쩌라스키 상대처럼 골고루 죽는 게 오히려 아 이제는 좀 그만 죽어야 되지 않을까? 너무 많이 죽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아 아 잠깐만 이거 가기 너무 안 좋은데 아 아 아 오 이득을 봤네 아 아 아 하나만 그렇지 얘 앞으로 그냥 기어 나오질 않는데 경험치 많이 타는데요 엑스씨 미니언 계속 탑니다 선생님 선생님 미니언 계속 타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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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안 드시나요? 쳐? 어어? 다음 이때 죽어요? 견고했다 짝 장어 작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하 이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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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이게 탑이 중요할 때 한 번 정글이 와주는 게 너무 커 진짜로 근데 반대로 중요할 때 한 번 탑이 정글이 왔는데도 버텨주는 것도 개 커 이게 정글과 탑은 어쩔 수 없는 그 상관관계가 너무 커 그래서 괜히 뭐 정글 때문에 탑이 진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진짜로 그니까 이 킬각 타이밍에 정글이 와가지고 막 존나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타불로 그 동선을 쓰는 게 조금 아쉬운데 죽잖아 아이고 승상금 다 빨렸네 아니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서포시랑 CS를 같이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벨코즈 형 아우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젝스 상대할 때는 쿵쿵따만 안 맞으면 됩니다 어우 아프다 그럴 줄 알고 거기다 깔아놨지 몰래 들어와서 지랄할 줄 알고 자기도 지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네 대단한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이걸 눈치를 깠단 말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왜이래 진짜 아니 아우씨 안 속네 잘가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멍충애놈 이건 몰랐지 와 그 불이 벌써 떴다고? 불 타이밍 너무 빠른데? 게임이 근데 개발려있네? 아 근데 잭슨은 망해도 복구가 되는 챔이라서 차코가 저정도 망했으면 그냥 인생 작살났는데 아 거기 들어갔잖아 오 쉣 어어? 아 좋댔다 잠깐만 오 마이 갓 어 뭐야 아 여기에 와드가 있네? 죽었네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알다 다루 어 바텀 전령 너무 나이스 어씨 아 이러면 답이 없는데 아니 아 그냥 서풋이 없는 사람이야 저거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아 아 오 쉣 어어 이거 칠까? 쳐 쳐 쳐 쳐 왜 리신 안 날라와 아니 아아 아 진짜로 아 맞다 저게 안 죽는 사고? 아 씨 졸라 아까운데 으흐흐흐흐흐 아 아 씨 스킬이 있어? 아 잠깐만 아 씨 아 왜 자꾸 풀을 나한테 쓰는 거야? 아 나 환장하겄네 환장하겄어 아 하아 열불 터지긴 한다 이거를 얘가 먹고있는게 솔직히 말이 되냐? 상식적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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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샤코가 여러분들 이기기 힘든게 내가 못해서 내가 못해서 라기보다도 아 이게 탑샤코가 이기기 힘든게 막 못해서 그런거라기보다도 인식이 너무 안좋아 일단 탑샤코가 나오는 순간 팀에 아 약간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애들이 게임을 똑바로 안한다니까 그런애들한테 화내봤자